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정 9장 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정 9장 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환상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사람 사오리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지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세자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오라 주곤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올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올이 다막색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할렐루야 오늘 말씀 나누게 또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분이 우리 함께 계신 또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또 기대합니다 저도 주님을 또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에서 인도 목사님들과 함께 복음 스터디 캠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 10여 차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 5일 동안 인도 목사님들과 함께 숙박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집중해서 나누는 그런 캠프입니다 그 캠프 가운데에 믿음 챕터가 있어요 그 믿음 챕터를 나눌 때의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믿음 챕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르쳐준 하나의 말이 믿음은 나의 최선은 믿음의 반대 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용어도 우리가 가르쳐줍니다 그런 믿음 챕터에 대한 내용을 다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모임을 마칠 때쯤 돼서 모여있는 목사님들 중에 한 젊은 목사님에게 한번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섬기시겠어요? 어떻게 사역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지목을 당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대답을 하시기를 아, I will do all my best 나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다고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쪽 옆에서는 목사님들이 키득키득 웃으시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몇몇 목사님들은 어리둥절해서 왜 그게 틀렸나? 왜 웃지? 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또 계셨습니다 인도는 아직 많은 목사님들이 힌두교 백그라운드에서 개종하신 목사님들이 많아서 하나님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동시켜서 잘 섬겨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아직 세계관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들이 많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아직 제대로 들어본 적조차 없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들었어도 아직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각 안에서 답을 찾아서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사울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아니었죠 사울은 하나님을 아주 열심으로 잘 섬기고 성경을 알아도 아주 박사급으로 잘 알고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학파에서 배운 아주 엘리트 교육을 받은 율법에 있어서도 흠을 찾기 힘들 만큼 눈에 보이는 죄는 최대한 거의 짓지 않기 때문에 아주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랬던 사울에게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를 듣고도 그 사울의 시각과 지식 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 말씀을 들었어도 알았어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시각과 그 지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 그는 그 진리를 진리대로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 말씀을 나눈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안에서도 각각 다 다양한 삶의 배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의 차이들도 다 다를 것이고요 그리고 살아온 삶의 경험, 교육, 그리고 가정의 배경 신앙의 연역들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들어도요 이 말씀을 듣고 난 우리의 이해와 반응과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사는 믿음은 가끔 너무나 달라요 그렇죠? 우리 교우들끼리 모여 앉아서 똑같이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말씀을 나누고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나눌 때 어떻습니까? 똑같은 말씀인데도 어쩌면 그렇게 이해가 또 은혜받은 말씀들이 다 또 다를까요? 무서운 것은요 그렇게 성경을 나의 시각과 내 수준에서 믿고 따르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할 만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서운 것은 그렇게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또 올바르게 산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마치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종교적인 열심으로만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충분히 살 수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믿어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나 간증이 찾아보기 힘들 때가 많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계속 믿음 생활을 해도 우울한 데서 벗어나기 참 힘들어 한다는 고백들을 또 많이 듣게 될까요? 왜 걱정과 염려에 잡혀서 노력해도 그 극복이 잘 안 될 때도 많을까요? 나름 성경도 읽고 나름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하실 텐데 예수님으로도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왜 그런 성도들이 또 우리에게 있을까요? 성경이나 복음을 마치 제가 설명드렸던 인도 우리 목사님처럼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사도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사울이 그 말씀을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기도도 많이 하는 바리세파였지만 그 복음이 그에게 진리가 될 수 없었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각과 나의 수준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을 때 나의 착각만의 신앙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주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그저 나의 수준의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그래도 살고 있다고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사울을 사도바울로 바꾸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동일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변화를 주십니다 그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사모하고 또 축복합니다 나의 시각과 나의 지식의 그 수준을 넘어서는 진짜 믿음의 삶을 진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 안에서 두 가지의 싸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보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그리고 17절에서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로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말 정확한 그리고 분명한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교사를 보내셔서 아직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일들 복음 전에서 들으라고 하는 거죠 먼저 일단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싸움이 성경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을 보면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처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이야기에서 인도 목사님처럼 듣기는 다 들었는데 아니 나의 최선은 믿음의 반대말이라고 슬로건까지 따라서 합시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다음 한 질문이 어떻게 나는 예수 그리스로를 위해서 내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라고 말을 할까요? 그게 보통 인도 목사님들이 입에 베어져 있는 말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한 나의 시각 나의 수준에서 말씀을 우리가 듣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태복음 7장 6절에서 그 이유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는 것이죠 돼지에 관심이 있는 게 뭐죠? 먹는 거죠 음식에 돼지는 관심이 있어요 늘 항상 목표가 거기에 늘 있는데 거기다가 진주를 딱 던져주니까 어떡하죠? 짜증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음식을 원하고 나는 지금 음식을 열심히 내가 지금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찾아다니는데 왜 나한테 자꾸 진주를 드리미나 진주를 자꾸 가지고 가라고 하니까 나한테 필요한 건 음식이라는 거예요 먹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진주가 돼지한테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육의 본성과 죄의 본성에는 영원과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내가 필요한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데에 치우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설교를 듣고 또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또 들어요 같이 나누죠 그런데 우리 안에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어도 지금 앉아있고 또 인터넷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들 안에 그 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쩌면 이렇게 서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붙잡는 것은 다를까요? 나의 관심과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나요? 내 마음이 결국에 돈에 나에게 필요한 지금 나 돈이 더 필요한데 돈에 붙잡혀 있는 사람 내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서 그 일이 정말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라고 하는 어떤 성취와 또 성공 내가 마음속에 내가 간절히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에 내가 마음을 빼앗겨 있을 때에 마치 그것들을 내가 추구하는 나의 마음 안에 혹시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도 돼지의 눈에는 그 진주가 보이지 않듯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지금 주시려고 하시는 진주와 같은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이 하나님은 나에게 주셔도 나는 그것들을 내 마음을 온통 다른데 뺏겨 있어서 나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마음을 빼앗겨 있는 것이 또 이방인이 마음을 빼앗겨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나 영원의 복음이 아닌 거예요 마치 돼지가 진주를 앞에 두고 불평하면서 계속 나에게 난 먹을 것이 필요한데 라고 하듯이 진주 대신에 먹을 거를 달라고 요청을 하듯이 마치 유대인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런 도무지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은 듣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사울을 사도 바울로 변화시키시는지 오늘 말씀에서 그 다르심과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회심시키실 때에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님이라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그 음성만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이 들리면 그것도 대단한 일 아닌가요?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만 들려주시면서 회개하셔도 되셨을 텐데 왜 굳이 눈을 또 멀게 하셨을까? 그리고 또 그냥 눈만 멀게 하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그런 경험을 사도 바울에게 하셨습니다 이 일이 이 일을 직접 경험한 사도 바울 그 이전이 사울 일로 불릴 때죠 그 사울에게는 이 일을 직접 경험한 사울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울을 가르쳐주고 다루고 계신 것을 봅니다 사울은 열심히 특심했고 그 얘기는 사울을 자신이 보고 있는 시각과 보고 있는 견해와 자신이 받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라는 것에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데 앞장서기까지 한 것이죠 자기가 받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사울은 내가 받은 교육들 바리세파로서 받은 교육들과 지식들 진리라고 내가 믿고 있는 그것들로 사울은 내가 스스로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고 하신 일이 뭐였죠? 눈이 먼 거였어요 사울은 자신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자아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냥 못 보는 존재만 못 보는 사람만 아니라 잘못 보기까지 해왔다는 것을 사울에게 알게 하십니다 소경이 되어지는 경험은 고통스러운 시간이겠지만 스스로 내가 얼마나 소경된 사람인지를 깨닫는 것은 사울에게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사도 바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저희가 드리면서 저희 애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사람의 눈이 온전히 다 건강하면 잘 볼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랬더니 애들이 대답을 했어요 그럼 잘 볼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의 눈이 건강하면 잘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죠 잘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땡! 그랬습니다 눈이 아무리 건강해도 햇빛이나 하다못해 전기불 같은 빛이라도 빛이 하나도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눈이 다 건강하게 돼서 다 잘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랬더니 애들이 아빠 빛이 없다는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었잖아요 막 이러면서 애들이 따지면서 난리였어요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사람의 눈은 아무리 건강해도 빛이 있어야 볼 수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볼 수 있는 존재로 지으실 때에 애당초 그 눈은 빛이 있을 때 볼 수 있게 눈을 지으신 거예요 빛이 있을 때 사람은 그 빛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태양이나 아니면 전기불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노력이 더 안 보일 때 내 노력이 더 필요한 게 아니라 빛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빛이 없이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우리가 알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빛이 비춰져서 빛이 비춰져서 보여지면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나는 사울처럼 진리를 많이 배웠기 때문에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우리 지금 이 말씀을 나누면서 나의 마음은 어떤가요? 나는 이미 십자가 복음을 또 많이 배워봤고 제자 훈련도 다 해봤고 잘 알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볼 수 있지 라고 혹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도에 파송 받아서 첫 해에 전도여행을 다니게 됐었습니다 두 달간의 안드라프라데시 전도라고 하는 주에 전도여행을 다니기 때문에 마음에 정말 결심을 하고 내가 열심히 전도여행을 각 집마다 다니면서 다 전도여행을 잘 해야겠다라고 계획도 세웠어요 그런데 전도여행을 딱 앞두고 시작하는 출발하는 날 발목을 다쳤어요 그것도 많이 다쳐서 기부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의사선생님이 한 두 달간은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전도여행을 하러 다니면서 이제 지체대로 기차 타고 가서 숙소를 잡고 그 숙소에서 매일 전도하러 팀들이 나가는데 저는 이제 기부술에서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계속 부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팀원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 저는 숙소에서 혼자 남아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팀원들한테 미안하기도 하니까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저는 혼자 숙소에 남아서 정말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전도하려고 했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하지만 숙소에 혼자 남아서 한 달 정도 넘게 정말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밖에 할 수 없었지만 그 기도 시간들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내 마음의 결론이 되니까 제 기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내 마음의 결론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쳐 주심들이 제 안에 더 많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지게 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또 마음에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 영이 네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저는 복음을 배웠고 제자훈련도 받고 복음도 배웠고 한국에서 계속 훈련 받고 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데 내가 온 힘을 써야지 최선을 다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복음이 더 필요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소경이 정말 소경을 인도하려고 하던 사람이 저였다는 것을 주님이 보게 해주셨어요 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라우디계야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가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눈 먼 것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요 내가 지금 볼 수 없는데도 나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뜨겁지도 차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돼지 눈에는 더 이상 진주가 안 보이듯이 진짜 귀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전혀 못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동일한 말씀을 라우디계야 교회에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문제는 내가 스스로 나는 그래도 교육을 많이 받아서 사울처럼 나는 그래도 좀 볼 수 있는 자야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은연 중에 어느새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봐야 할 것들은 못 보고 오히려 사울처럼 종교적 열심이나 하나님의 반다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옳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다니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스스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깨닫고 고백하여야겠습니다 주님의 빛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목마름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내가 봐야 할 것들을 나는 볼 수 없는 사람이다 이것이 마음에 분명해지면 누구 다른 사람이 기도해라 마라 할 게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성교사인데 또 목사인데 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만 했지 그 복음을 내가 매일 내가 생명 걸고 붙들어야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생각은 저에게 너무나 적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얼마나 스스로는 볼 수 하나님의 은혜가 빛이 나에게 매일 비춰지지 않으면 얼마나 소경인지 깨닫게 하시고 나서부터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달라졌어요 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빛 가운데 매일 거하는 일이 중요해졌어요 그저 주님 그 빛 가운데 가면서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을 따르는 일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더욱더 분명해졌었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코로나 시즌이라 가족들과 보낸 간증들이 많습니다 1박 2일로 우리가 정해서 금식 기도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들하고 제자훈련 영상이 유튜브에 보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 제자훈련 영상이 짧게 짧게 편집해 놓은 시간 시간 시간별로 제자훈련 영상들을 하나씩 순서대로 보고 본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나누고 이런 식으로 1박 1일 수련회처럼 자녀들하고 보낸 거예요 그 중에서 믿음 단원의 영상을 보는데 그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졌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확 찔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지금 내 안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오히려 반대로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고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내 안에 있는가가 눈에 그냥 확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 안에서 비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의 정말 비읍자도 공부해 본 적도 없고 모르는데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맨땅에 헤딩이라는 그 말이 그대로 맞아요 그 일들을 하나하나 공부하고 배우고 맨땅에 헤딩 해나가면서 진행해 나가는데 내가 얼마나 염려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는지 그날 그 말씀을 듣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숨겨놨던 나의 마음의 두려움이 확 드러나더라고요 벌벌 떨고 있는 저의 모습을 주님이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비즈니스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노력이나 의지 대신에 아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나였구나 그래서 나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리고 주님께 온전히 더 의뢰하고 맡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정말 이 비즈니스가 내가 해보지도 못한 이 영역이라고 내가 스스로 나는 전혀 모르는 영역이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하니까 이 비즈니스 나는 전혀 볼 수 없는 경험도 경력도 없고 나는 스스로 볼 수 없는 자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하니 내가 온전히 전적으로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구나 아 이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것이 정말 온전히 주님만 더 의지하게 하시는 믿음의 연단 코스이구나 하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내게 이렇게 믿음을 연단해 주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어지니까 막 두렵던 그 마음이 아 이것이 은혜구나 하고 감사하게 바뀌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의 연단 코스가 있으십니까 나 스스로는 볼 수 없는 나 스스로는 볼 수 없는 자 주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의 빛이 오늘도 빛이지 않으면 나는 볼 수 없는 자 이것을 내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는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하나의 지식과 원리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날마다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길로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매일요 매일 그날 그날에 우리 해가 뜨듯이 하루라도 빛이 내게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 깜깜해집니다 우리는 내가 아는 어떤 진리의 지식을 내가 붙드는 대신에 날마다 내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바라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제일 무서운 때가 그리고 제일 실수하기 쉬운 때가 내가 무언가 배웠고 이제 깨달았다라고 여겨질 때입니다 복음과 진리를 공부하는데 이제 더 목마르지 않을 때예요 내가 아는 지식들이 자칫 사울의 눈의 비늘처럼 내 눈의 비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초신자 때 보면 정말 열정적이고 뜨겁고 순수하던 그 교우들이 이제 교회에서 오래된 신자가 되면 어느새 미지근해지고 그 순수성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럴까요? 이제는 조금 배워서 어느 정도 안다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부터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배웠기 때문에 볼 수 있어라고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인식이 될 때부터 우리 안에 그 신앙이 미지근해질 때가 많습니다 바리세파에 처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바리세파의 처음 시작은 유대교 신앙의 회복운동이었어요 좋은 정말 유대교의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자 그 율법과 율법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회복운동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고착된 지식과 이론이 되어지고 결국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마귀의 도구가 되고 만 겁니다 내가 아무리 진리를 배우고 알았다 해도 그것을 지식으로만 붙들고 살아계신 예수님 바라보는 것을 놓쳐버리는 그 순간에 그 지식은 무서운 함정이 되기 쉽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진리이신 그 예수님 바라보고 빛 가운데서 그 주님께 계속해서 듣고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르셜 목사님은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진리를 공부하기를 멈춘 설교자는 더 이상 설교자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평생을 성경을 연구한 한 존경받는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된 건 드넓은 모래 사장에 모래에 단 한 알갱이를 내가 발견한 것과 같다 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전적인 자기 부인은 나의 깨달음과 아는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매시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울함, 무기력, 낙심, 염려, 불안 우리가 눈이 뜨여져야 빛이 비춰져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이 안 보이니까 힘든 거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가 서로 격려는 해주지만 염려 안 하려고 한다고 염려가 안 되나요? 우울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안 우울해지나요? 안 보이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니까 우울한 거예요 상황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우울을 이겨내려고 노력해도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계속 우울합니다 그런데요 빛이 비추이면 안 보이던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도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빛이 비춰지면 우울이 사라지고 대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미래가 두렵습니까?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겁내지 말라고 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길이 보여야 걱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빛이시고 빛이 비추이면 나의 시각과 나의 수준으로 살지 않게 되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 나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로 우리가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씀으로 빛으로 조명해 주실 때 이해 안 되던 게 이해가 되어지고 기다릴 수가 있게 되어지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말씀을 쉽게 들을 수 있는 휴대폰과 너튜브라는 걸 통해 쉽게 어디서나 설교를 들을 거나 말씀을 읽을 수도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내가 원하는 메시지만 듣게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마치 진주를 옆에 두고도 내가 원하는 먹을 것만 찾는 돼지와 같은 신앙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들으려고 하면 교회 안에서도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안식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곧 이제 이 안식년을 마치고 1월이면 이제 복귀를 하려고 비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년을 보내고 복귀하려다 보니까 제 마음 안에 안식년까지 보냈는데 복귀하면은 정말 어떤 인도복음연합선교회 사역이나 비즈니스의 사역이나 모두 뭔가 이제 정말 눈에 보이게 좀 잘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도 비즈니스 사역도 성공적이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부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구성 목사님 칼럼 메시지에서 내용이 그랬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라 그런데 또한 요한계시록을 가족들하고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그때 이 마지막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은 성도들을 마귀가 얼마나 죄로 넘어지게 만들어서 그 옷들을 다 벌거벗겨버려서 부끄럼과 수치를 당하게 하는 일이 많은가 하는 걸 계시록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정말 제 마음 안에 내가 뭔가 잘하려고 이루어내려고 하지 말고 훌륭한 사람 되어버렸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예수님의 다른 무엇에도 내가 지금 뺏길 때가 아니다 아침과 저녁 아침과 저녁 말씀과 기도로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그냥 딱 붙어만 있자 정말 주님이 제 안에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얼마나 잘하는지 알면 내 마음을 그 어떤 사역의 성공이나 비즈니스 성취에다가 두면 마귀의 밥이 되겠구나 인도 돌아가서도 내가 뭔가 이루어내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오직 빛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말씀이 이끈 대로 아버지의 뜻과 또 성령의 일하심 안에서만 움직이자 그렇게 결론 내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빛으로 보여주셔서 주의 길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나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나의 최선으로 우리는 선택하고 내게 보여지는 길을 우리는 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아침에 해가 뜨듯이 매일 주님의 은혜의 빛이 필요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빛이 나에게 날마다 비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길, 나의 방법, 나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을 우리가 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울하고 힘들고 내 스스로는 극복이 안 되는 나의 모든 연약함도 나의 노력으로 내가 극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면 걱정을 벗으려고 했던 것이 걱정이 벗어지는 거예요 보여지니까 우울함에서 벗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않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주님 앞에서 주님 빛이 비추어야 예수님 죽으신 십자가에 나도 죽은 것이 보여집니다 주님 나에게 그 빛을 비춰주세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주여 주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져야 정말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진짜가 됩니다 주님 나로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주여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허락하신다고 주신다고 하셨으니 주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의 시간은 이 밤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같이 계시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가로막고 하나님 복음을 듣지 못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진리를 보지 못하게 했고 또 왜곡하게 하였었던 하나님 내 눈에 비늘들이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눈에 비늘도 하나님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빛을 비춰주소서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이 비춰지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우리의 최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사모하고 하나님 이제 나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 온전히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의 빛을 우리가 사모하며 하나님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놓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세요 주님 날마다 필요합니다 지금도 필요합니다 지금 주님 원합니다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기를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했던 거 하나님 나로서 극복이 안 됐던 거 하나님 나로서는 내가 붙들 수 없었던 거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이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며 하나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여 하나님 나는 스스로는 볼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의 빛이 없으면 내 스스로는 볼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의 빛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주님이 빛이십니다 빛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빛을 비춰주어 없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빛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빛이 필요합니다 아멘